청년함대의 부흥목표 청년함대의 부흥목표 파트너 되시는 선배 청년들은 구공기를 위한 미션 수행과 아낌없는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제의 순간들을 잠깐 같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공기와의 만남 청년부와 결혼했어요가 있는 날입니다 여기는 아웃백 안녕하세요 나? 나? 아니요 누가 정했다 아웃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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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아웃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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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된다. 안 된다.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해. 안 된다. 전화합니까? 몰라합니다. 네. 정전할게요. 안 돼요. 미안해. 부탁해 드릴게요. 저도 좋아요. 당신을 위한 축제 VIP축제가 12월 14일 주일 온세계교회에 서 있습니다. 태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축제가 12월 21일, 24일, 25일, 3일간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예배합시다. 오주엘 온세계사랑의 불꽃 2기를 모집합니다. 1월 5일에서 8일까지 강화도 원리스 수영관에서 있습니다. 오주엘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준비하시는 모든 계획과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기도합시다. 이석재 목사님께 문의해주세요. 새해 맞이 성경일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12월 28일 주일부터 1월 2일 금요일까지 온세계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등록비는 2만원이고요. 식사비를 포함합니다. 당세에는 신주식 목사님이 계시고요. 성경통독 전문가이시고 성경맥 강의 및 성경맥 통독 50회 이상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성경각권 개관 설명과 함께 통독하게 됩니다. 개혁개정 환경을 판매합니다. 2009년부터 예배 시에 개혁개정 환경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12월 한 달간 1층 로비에서 팝니다. 청년 한대의 주간으로 시중보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청년부 예배 전까지만 판매 중이니까요.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래요. 오늘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3층 새가족실에서 지도교역자와 꼭 만나고 가세요. 안내 송지연 목자에게 문의해주세요. 이상 한대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남자의 레몬에이드 에디언스였습니다. 서태지의 쇼 사운드 좋다 이게 서태지 폰인데 피커가 끝내주거든요 서태지 좋아해? 네 근데 아저씨 누구세요? 난 알아요 아저씨 난 몰라요 쇼하고 살자 쇼 VLB를 위한 쇼 넌 뭐하던데? 네? 아 이거요? 우리 교회에서요 12월 14일날 VIP 축제를 하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가족이나 친구들 초대하는 날인데요 제 친구한테 들려주려고 우리 목사님 설교 녹음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진짜 끝내주거든요 너 김용태 목사님 좋아해? 네 근데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눈부셔요 모자 쓰세요 어 네 당신을 위한 축제 VIP 축제가 12월 14일 1,2,3,4부에 열립니다 가족이나 주위에 안 믿는 분들 모두모두 초대해주세요 VIP를 위한 쇼 넌 뭐하던데? 네? 아 이거요? 우리 교회에서요 12월 14일날 VIP 축제를 하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가족이나 친구들 초대하는 날인데요 제 친구한테 들려주려고 우리 목사님 설교 녹음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진짜 끝내주거든요 최근에 유행하는 재밌는 얘기 있는데 하나 해줄까? 네? 해주세요 너 난데기 이야기 아니? 헐 그거 한 번만 더 들으면 백 번째거든요 당신을 위한 축제 VIP 축제가 12월 14일 1,2,3,4부에 열립니다 가족이나 주위에 안 믿는 분들 모두모두 초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